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리입니다 제가 지금 출장을 나와있어 가지고 약간 그 서류 작업하고 약간 그 협상하고 협의할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야외 출장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로드가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에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급하게 켰거든요 업로드는 제가 업무가 끝나고 서류 정리 작업이 마저 다 되고 나면 바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좀 바쁘니까 좀 그 업로드 늦어진 부분에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업무 서류 작업만 마저 끝나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깊숙이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됐다 끄라 올리면 된다 이제 야 거기 가운드 놔둬라 고기는 내가 바로 끓고 마온나 뭐하노 뭐 찍노